9월 4일 만만한 뉴스입니다. 오는 11일까지 2주간 모든 유료방송에서 온라인 특강을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 수업을 받게 되는 초중등 학생들의 학습 편의성 제고를 위해 EBS 온라인 계약을 모든 유료방송 서비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는데요. 이에 따라 유료방송에 가입한 가구의 초중등 학생들은 컴퓨터와 노트북 외에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온라인 특강을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. EBS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2주간에 걸쳐 오전에는 정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육 콘텐츠를 방영하며 오후에는 방과 후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창의 융합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인데요. 과기 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추후 송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유료방송사별 EBS 교육과 콘텐츠 송출 채널은 EBS 또는 각 유료방송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오는 2022년까지 100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던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이 지난 2년간 16개소 지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한 지정된 16개소 중 단 4곳만이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정책 이항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.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에 전체 예산 7억 4천만 원 중 30%가 넘는 2억 4,700만 원이 불용됐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한 곳당 국비지원금이 5,7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4개 기관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.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지원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건강검진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2019년 목표기관 수는 20개소였습니다. 그러나 8개소를 지정하는 데 그쳐 예산이 크게 불용된 것인데요. 특히 단순히 사업부진이 2019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. 실제로 2018년부터 2019년 2년간 30개소가 지정돼야 했지만 16개소에 그쳤습니다. 실적부진에 대해 복지부는 모든 장애 유형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기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장애특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신청이 적고 중도 포기하는 기관도 많았다고 밝혔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입니다. 한편 이미 지정된 기관들의 운영도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지난해까지 지정된 16개소 중 인증을 받아 서비스를 개시한 곳은 단 4개소에 불과했는데요. 나머지 12개 기관은 미인증 단계로 여전히 시설 개보수 중이거나 보수 계획 심의 중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,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